아 속이 뭐 그냥 패치로 보면 되잖아 형님 맞아 너가 평소에 하는 일도 많았는데 너가 이거까지 해서 쓰겠니? 형님! 형님께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아 아무것도 안 쓰지? 너 먹어 너 먹어 형님 미시리스트 이런 게 잘 없어요 뭐 그냥 저건데 눈을 감으면 바라는 일이 뭐 이루어졌으면 뭐 이런 거 하나 적었고요 공연하기 그리고 정말 기특하고 공연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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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아이고 2022년 수칠 일이에요 시간이 진짜 빠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계신 저희 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RMC 올해 저희는 어떻게 여러 가지 매간도 같이 하고 또 뭐 각자 한 것도 있고 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잖아요 네 수능도 저희 방탄소년단 응원하시죠 네 네 저희 방탄소년단이 올해도 수능 보시는 자 그럼 잠시만 지금 다리 쫓아가 미안해요 자 찍을게요 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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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잉